2, 3, 7, 살리는 케이크에요. 뿅뿅뿅 나에게 오직 복음이 각인되어 해주세요. 뿅뿅 주는 그레스도 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레스도 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레스도 지여 내 맘속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레스도 지여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아멘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래 돼 주인은 그레스도 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말 모아 우리 힘을 모아 고백해 주인은 그레스도 지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인은 그레스도 지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인은 그레스도 지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인은 그레스도 지여 하나님 나의 그레스도 지여 내 맘속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레스도 지여 나의 그레스도 지여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아멘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래 돼 주인 그레스도 지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모든 랩런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곳이 감옥이든지 깊은 산속이든지 또는 집에서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두고 기도해요. 우리나라와 전세계를 두고 기도해요. 모든 흑암과 재앙이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자 그럼 이번주 영적 서미스로 오른 멋진 랩런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주 톱 랩런트는 누굴까요? 바로 정라엘 정라엘 정이래 랩런트입니다. 우리 라엘이와 이래가 매일 영적 서미 누리는 모습 우리 함께 볼까요? 와 이게 뭐예요? 글씨 정말 예쁘게 잘 썼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렇게 글씨 너무너무 예쁘게 썼어요. 누구예요? 우리 라엘이네요. 참 잘했어요. 한주간 우리 읽고 암송할 말씀 벽에 붙여놨죠? 우리 다른 랩런트들도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매일 기도스첩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라엘이와 이래 정말 잘했어요. 이번주 우리 숨은거리는 찾기였죠? 정말 어려웠어요. 다 찾았어요? 우리 입을 크게 열고 기뻐하고 있네요. 이건 뭐예요? 이번주 미션이었죠? 복음 화분 만들기! 맛있는 간식으로 우리 화분 만들었는데 와 정말 맛있게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매일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는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발표합니다. 이번주 탑 랩런트는 바로 정라엘, 정이래 랩런트입니다. 너무너무 축하해요. 우리 라엘이와 이래가 매일 영적섬이 누리는 모습 참 멋져요. 이번주 탑 랩런트 우리 라엘이와 이래에게는 맛있는 간식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다음주 예배의 대표기도로 준비해주세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랩런트 여러분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해요. 우리 온몸으로 또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요. 이 시간 꿈을 가진 너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꿈을 가진 너 너에게 문제는 번역의 여정 승답의 과정 승답의 과정 승답의 과정 승답의 과정 꿈을 가진 너에게 문제는 번역의 여정 번역 속에 주어진 너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꿈 주신 시대를 살리는 꿈 기도로 꿈의 길을 힘차게 걷는 자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들이 늙자 갈색 안의 성품의 길을 꼭 되게 건들자 성품의 여정 성품의 여정 성품의 여정 문제는 문제는 응답의 과정 문제는 응답의 과정 응답의 과정 꿈을 가진 너에게 성품의 여정 문제는 번역의 여정 번역 속에 주어진 너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의 여정 시대를 살리는 꿈 성품의 여정 기도로 꿈의 길을 힘차게 건들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들이 늙자 갈색 안에서 꿈의 길을 복되게 건들자 번역의 꿈 미루는 선의 랩런트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로 뿌리내리는 랩런트 입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뿌리 주님께 들리는 기도의 뿌리 세상 살리는 전도의 뿌리 깊이 뿌리내려 열매를 맺어 그리스로 완전한 이름 세상에 외치리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를 살리는 복음의 뿌리 복음의 뿌리 주님 주님께 들리는 기도의 뿌리 세상 살리는 전도의 뿌리 깊이 뿌리내려 열매를 맺어 그리스로 완전한 이름 세상에 외치리 나의 신명 나의 신경 그리스로 완전한 이름 세상에 외치리 나의 신경 나의 신경 신경 나의 신경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상에 전할래요 우리 랩런트들 평생 잊지 마세요 우리는 전세계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랩런트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워져 상된 믿음 없지만 모든 사람 살리는 믿음의 자녀 될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는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상에 전할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는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상에 전할래요 세상에 전할래요 세상에 전할래요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유희 어머니 김민경 사모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예배의 이름이 날마다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주월의 역사 237 빛의 증인의 언약을 꼭 붙잡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몰라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이 나라와 237 오청정족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치유성인 지도자 랩런트 받도록 축복해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유치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 성령충만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해감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꼼꼼 웃겨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충만 우려 구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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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저씨들 배고프시죠? 제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서 와서 드세요. 이 사람 정말 착하죠? 좋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참 행복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해요. 이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도 했지만 참 행복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 행복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참 행복이 없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더 어려워져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해요. 원죄. 성경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몰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무슨 죄라 한다고요? 원죄. 원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하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벌벌 떨며 도망가요. 보금 가진 우리를 통해 전 세계에 이 보금을 증거하는 랩런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자 랩런트 여러분 다 함께 따라서 말해보세요. 크게 따라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랩런트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곳은 갈보리산이에요. 어디라고요? 갈보리산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참 행복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과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해결하셨어요. 참 제사장 제사장 인간을 끝까지 망하게 만드는 존재 마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끝났나요?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곳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묻어놓은 돌 무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로마 군인들을 시켜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번개 같은 형상으로 천사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돌 무덤에 돌을 굴려 버렸어요.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은 그대로 기절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사망권세 마귀의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보고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어디요? 감람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게 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매일 기도스처 예배드리죠.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잘 못하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다시 시작해요. 매일 영적 서미스로 도전하는 랩런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곧 있으면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때부터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제부터 뭘 할까요? 제자들은 전부다 한 곳에 모였어요. 바로 이곳은 마가 다락방이에요. 어디요? 마가 다락방.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초대교회라고 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모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 바로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병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선포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낳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열다섯 개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땅끝까지 증거되게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갈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라빵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을 통해 전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며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랩런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일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난 참 기뻐요. 나에게 주신 언약 꼭 붙잡고 승리해요. 다시 오신 나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디든지 복을 다 짚고 갈래요. 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내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난 참 기뻐요. 나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승리해요. 다시 오신 나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디든지 복을 가지고 갈래요. 어디든지 복을 가지고 갈래요. 갈래요. tik 空 기쁨이 펑펑 서미 타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1.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부르셨어요. 1.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2. 우리나라를 살리라고 부르셨어요. 3. 전 세계를 살리라고 부르셨어요. 그럼 오늘은 이 언약을 이야기 책으로 만들어 봅시다. 준비물은 필름지, 매직, 펀치, 고리, 종이, 테이프가 필요해요. 필름의 한쪽에 구멍을 뚫어요. 5장을 뚫어주세요. 완성된 필름은 매직이 묻지 않도록 뒤집어서 맨 뒤에 두어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전 세계를 차례대로 그려요. 남은 필름 한 장에는 종이 한 장을 붙여요. 종이를 붙인 필름, 나, 가족, 교회, 전 세계 순서로 필름을 정리해요. 구멍에 고리를 끼워요. 언약 이야기 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세계보금화를 기도하고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암송해 봅시다. 암송해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목사님께서 헌금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예배를 통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빵의 언약이 깊이 각인되는 응답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이 237 나라를 살리고 병든자를 치유하며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보그마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모든 랩런트들과 기도의 배경이 되는 부모와 교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여다. 아멘 주역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